생방송 시시각각 오늘도 활기찬 현장 분위기로 1번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서부 정류장에 김혁 리포터가 나가 있는데 그곳 분위기 1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혁 씨 나와주세요. 김혁 씨. 서부 정류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많은 차들이 갔다 왔다 반복하고 있고요. 승객분들도 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 한 차를 배기시켜놨습니다. 통행하는지 지금 여기 타는 곳이에요. 일단 기사분을 한번 만나볼게요. 가시가 되니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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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출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통행하시는 거죠? 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대구 통행관을 운행하는 승무원 김종수입니다. 아 선생님. 근데 이번에 통행관 가는데 보통 몇 시간 정도 걸리나요? 한 2시간 소요시간이 10분에서 2시간 정도. 아 2시간 정도로 걸린다고요? 그런데 통행을 왔다 갔다 한 지는 한 5, 6년 되십니까? 아니 지금 저는 한 25년 정도. 25년을 운행하신 거예요? 그럼 서부 정류장이 25년 동안 왔다 갔다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럼 25년 전과 지금의 서부 정류장은 많이 다뵈실 것 같은데? 많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지금 옛날에는 서부 정류장이 서부 경남권으로 모든 노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서울, 강원도, 인천공항, 광주 없는 데가 없이 다 생기가 있는 그게 그때하고 지금의 차입니다. 아 그러면 대구 시민들은 서부 정류장 오면 그냥 다 갈 수 있나요? 네. 다 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출발했는데 저 때문에 늦으신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졸음운전 때문에 좀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며칠 속보를 접합니다. 졸음 많이 오시지 않았어요? 네. 가끔 가도 졸음이 올 때도 있죠. 아 그럼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아 저희들은 회사에서도 안전교육을 필히 받고 있기 때문에 졸음을 대체하는 방법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대체해도 대체해도 너무 졸음이 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 저희들은 승객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차량의 무슨 이상이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잠시 내려갔다 바람을 쐬고 다시 승모하게 됩니다. 아 그러면 안전한 곳에 주정차 하시는 거죠? 아 그러고 다시 운전하시고 아 자세 분은 어떻게 계십니까? 아 지금 둘이 있습니다. 아 두 아들 다 있어요? 네. 이왕 TV 앞에 나오셨는데 카메라 앞에 서셨는데 아들에게 한 말씀 평소에 못다한 이야기 있다면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들도 건강하고 아버지는 건강에 잘 있으니까 그리고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버지는 용돈도 좀 많이 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용돈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휴식달 피로를 푸시라고 온갖이 주신 5천2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안전해 가십시오. 네. 승객분들이 우리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닫으시고요. 닫으시기 바랍니다. 오 물이 닦깁니다. 물이 닦깁니다. 보통 옛날에는 뭐 안내한 분들이 뭐하는 소리 좀 했잖아요.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출발! 자 안전하게 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렇게 터미널 오면은 제일 먼저 가봐야 되는 데가 있잖아요. 대학실입니다. 지금 대학실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싶은데요. 많은 분들이 버스를 타려고 준비하고 있고 승차권도 구매하고 계시는데요. 이야 로비죠. 대학실 안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기하고 있으십니다. 이야 여기다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저는 가지고 있는 추억이 있어요. 무엇이냐? 옛날에 가락국수 먹던 아 최고의 맛집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가끔 더 가락국수 먹고 싶으면 이곳에 찾아오기도 합니다. 자 진짜 보니까요. 지금 6시 10분 정확한 시계를 알려주고 있기를 하시는 생방송 조직인데요. 와 광양 여수에서 고속 김해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작년 8월 1일부터는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구미를 격려하니까요. 아껏이신 분 두 분 계시고 지금 많은 분들이 아 저쪽에 타는 데 데리고 뒤쪽에서 타는 데가 있는데요. 통행 가려면은 차비가 어떻게 돼요? 13,400원입니다. 아 이거 스피커가 위에 있네요. 요즘 휴양하시는 분 많은가요? 네 있습니다. 주말에 많고요. 주말에 되게 많으시고 안 피곤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미소가 굉장히 예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대학실에 많은 분들이 계시고 젊은 친구들 여행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한 분이 제 눈에 벌피는 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술 좀 짠해 오는 기분이 좀 드는데요. 안녕하세요. 잠시만 좀 일어나주시겠습니까? 아 잠시만요. 본인입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분이에요? 창령에. 창령? 네 창령. 부대가 창령인가요? 네. 그럼 지금 복귀하는 거예요? 네. 오 그래서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창령에 근무하고 있는. 이름은 손현두. 아 예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잘 적혀 있고. 그럼 동생인가요? 애인인가요? 애인인가요? 애인 맞습니까? 자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사기 신체로 얼마큼 됐습니까? 하나 둘 셋. 2년 넘어요. 남자분 대답 못했습니다. 지금 남자분 대답 못했습니다. 일수로 하려고 했습니다. 아 일수로 몇 수로? 일수로 802일입니다. 와 802. 그러면 이제 자제 복귀하는 거잖아요 맞죠? 버릴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아니네요. 언제 다시 한번 나오나요? 저 10월에. 10월에. 와 그러면 올뜨거운 일은 다 보내고 중간에 한 번 면회는 안 가시는 거예요? 어 갈 수 있으면 가야죠. 아 갈 수 있으면 가야 되고 웬만하면 안 가고 싶다 이건가요? 아 그런데 이게 여기서 온 이유가 보면 복귀하고 그다음에 복귀하는 남자친구를 받아주는 것도 서부정류장 그리고 또 남겨줘야 되는 것도 서부정류장 또 그리고 면회를 갈려 해도 서부정류장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두 분이서 함께 연예인 사이를 해서 언제 몇 번 와 봅니다? 다섯 번 정도 오셨어요. 아 다섯 번 정도 오셨어요. 올 때마다 연예인 친구는 아토가 되잖아요. 기분? 당연히 슬프죠. 아 슬프다고요? 부모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하셨나요? 네. 어쨌든 저 있잖아요. 우리 이제 한 카메라 앞에 썼었으니까 두 분이 사랑한다 이거 하트. 이거 한번 만들어 보고 어떡하십니까? 하나 둘 셋. 와 저거 예쁩니다. 나중에 제대하시고 나중에 두 분 사랑해 예쁘게 키워 하시고요.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이거 만두 상품권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게 드시고요. 이거 싸서 면회 가세요. 아 네. 평소에 남친한테 못다 한 말 섭섭했던 거 한마디만. 없어요? 이거. 예수 모여한테 평소에 못다 한 말 한마디? 사랑해. 아 사랑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쟤들 또 이런데 오면은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주간 신문을 보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일 신문 보는 게 아니라 주간에 나오는 신문들을 받으려면 신문도 구할 수 있을 분이 되게 많고요. 야 많은 분들이 지금 제가 카메라가 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한 번 화를 가시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자 여기 가락국수 받은 데가 있긴 있군요. 야 한 번 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가락국수 산 게 얼마예요? 4천 원요. 4천 원요. 아 이거 너무 싸게 파는 거 아닌가요? 아 딱 싫고 많아요. 아 싫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여기 나가는 공간이 저쪽에서 광주 인천공항을 이쪽으로 나가기 때문에고요. 다른 부분들은 이쪽으로 좀 출구가 두 군데가 있군요. 서부정의자는 저도 기억 속에 엠티를 가기 위해서 초반했던 장소로도 기억됩니다. 이곳에서 많은 분들은 이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남겨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을 쌓기도 하고요. 슬픔도 있지만 기쁨의 눈물도 있지 않다 싶습니다. 이번 여행은요. 서부정도에서 출발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안전하게 운행되면서 여러분들의 여행을 책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거 방송 끝나면 바로 표 끊고 갈까요? 서상국 씨는 어떻게 들어가십니까? 지금까지 김혜기였습니다.